아, 미친 귀심! 미친 귀심. 미친 귀심. 와!!! 따스케대! 따스케대 민나! 세상에 모든 게임을 공략하는 남자. 프리니리다. 오늘하여 공포게임, 5개월구독이 고맙습니다라는 게임은 아니고 기념이네. 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. 아유, 제 사냥이 해주셨어요. 고맙습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 라스라이트입니다. 마지막 불빛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스타트!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. 근데 자막은 너무 어두워로 요약돼 있죠? 어두워서 아무것도... 저기 얘들아!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담역훈련을 가서 넘어진 것까지는 알겠어. 근데 왜 병원에 들어왔니? 폐병원에서 뭐 밴드라도 찾아서 무릎에 붙이려고? 타토가 왔네? 야 나 얼굴이 더 무서워 지금. 아 이게 약간 옛날에 일본 애들의 그 장난질? 어 구라조? 약간 이 친구들이 빡대가린가봐요. 숨어있지? 이래놓고 빨리 와 너 때문에 나 기다리잖아. 숨어있지 말고 입구에 계세요. 그럼 벌써 만났겠네. 따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. 이런 이지매들이 없어져야 되는데. 저에게 붙은 지도를 확인하면 되네요. 오케이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아 뭐야 여기가 아니라 여길 도착해야 되는 거구나. 이렇게 가서. 2를 누르면 아이템을 주실 수 있고. 오우. 이쁘네. 이런 걸로 이제. 지저볼 수 있죠? 소금. 오케이. 귀신도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지. 막히기 전에 내 몸에 해요. 소금을 뿌려주자. 소금을 선택하고. F를 누르면. 이 정도면 뭐. 뭐니 저게. 이게 소금. 이렇게 많니? 소금 뭐. 한 땀. 오케이. 택을 배우고 싶은 게 많지만 넘어갈게요. 양추를 선택하고. F를 누르면 양추가 바닥에 설치됩니다. 1번을 누르고. 오케이. 1번을 누르고. 아 근데 이렇게 템이 있는 것들은 좋다. 바로 보이네. 탭을 다 찾아줘. 너무 좋아. 아 이 학생증. 누구세요? 무슨 소리지? 오우. 아까 그림에 봤던 애. 내가 방금 뭘 본 거예요. 문을 열려고 한다. 사람이 있어요. 숨어 숨어. 10초 다 줬어. 시간이 너무 많아. 나갔다 들어갔다. 나갔다 들어갔다 해도 될 것 같아. 잠시만요. 알았는데요? 와. 진짜 저런 무섭겠다. 갔나? 해치웠나? 그러지 마세요. 어허. 나 소금 뿌린 것까지 도망가요. 어허. 어 누구세요? 음 이게 뭐다? 느려지는 거군요. 잘만 오는군요. 이제 안 따라오겠지? 그니까 이 미치X들아 살려줘. 너 이 새끼 내가 칼 들고 니 목에 갖다 대도 니가 그 소리 똑같이 하다 보자 너. 여기 이렇게 학생증이 몇 개가 보이는데 이리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표정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. 아 근데 여기 궁금한데 나 이러면. 안 궁금해. 아 아 아 눈 좀 막 닫지 마세요.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로. 아 아 아 아 누가 문 감고 장난쳐. 학생증이 여태껏 하나도 못 찾았는데. 이거 실화냐? 그래 쫄지 말자 프린아. 안쪽으로 여길 들어가야 되는 거야. 여기 제가 이따가 너무 쫄았어. 프린이 없다. 케빈 앱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죠? 나 못 나가. 나 못 나가. 나 무서움. 얘네 갈 마음은 없음. 안녕? 오 자세히 보니 무섭네. 귀여운 줄 알았는데. 초록색 음료. 초록색 음료. 난 어. 난 니가 좋아. 여기 초록색이 둘 것 같아. 여기다 초록색 음료. 아니네. 빈병인데 이게 초록색 음료를 담아야 되나 봐. 가래팀이라도 버텨주면 좋아하지 않을까? 저주 잠깐만. 오 나이스.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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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. 더 망가야 해. 야 이제 학생증 줘. 아 약생지를 숨겨놨다면서 어떻게 귀신들이 갖고 있는 거야 고래 밑에 미이루요 아니야 정신병자 같아 봐봐 불쌍해 와 오케이 난 겨울에 불 질러줄게 너네 집에 보일러 들어주려고 아니 내가 얘네 학생증을 왜 찾아줘야 되는 거야 내 학생증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냥 학생증은 재발급 받지 그냥 주인공은 성격이 좀 마음이 아프네 걔들이 귀신들보다 무섭나? 또 답장 없을 줄 알았다 싸가지가 바가지야 아주 여기서도 뭐 세 개를 얻나? 오케이 지도는 내 머릿속에 다 있어요 사실 제가 공명지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 총 어디인지 다 알아요 아시죠 여러분 어 누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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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기 피하기 보자 다 피함 아무튼 다 피함 여기 아까 귀신이 있었거든 아 저기있다 근데 왜 귀엽게 생겼니? 뭐야? 인형 어둠 더이상 무서워서 견딜 수 없어 어디서 나 큰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내가 너를 쳐다보지 않으면 눈이 나랑 눈을 맞춰온다 내가 반대로 쳐다봐야 된다는 건가? 오히려 좋아요 자 눈싸움 달인 저 무슨 소리예요 저 귀신이 아무리 나와도 숨지도 피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요 아시겠어요? 불인이 없다 도 cap 어디세요 도올동 도온동 도온동 안 도온동 길살에 두 번쌍기 도마러 길살에 약 두 번쌍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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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누나 하나 어디 갔니? 뭐? 너가 누나니? 다람이? 나 방금 저기 갔다 다람이 보고 왔는데 또... 다람이... 아니 진다람이 넌 처음부터 내 주머니에 들어가던가 그래서 내가 다람이 먹으려고 했는데 다람이가 안 먹어지더라 다람이 일로와 다람인... 나랑 가 소울은... 나는 도망갈 수 없는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너무 무서워해 그래서 나 공포영화를 잘 못보는게 공포영화 주인공이 꼭 맞다른 길로 도망간단 말이야 누구보면 꼴받아서 저 잘 못봐요 공포게임 그렇게 하는거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 아... 미친 귀신 미친 귀신 아아아아아악 다섯개 떼 다섯개 떼 민나 싸버리기? 이상осс이 궁극 게임만 하면 목이 아파 다음날에 아 오지 마세요 오지마세요 둥글게 둥글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희히히히 오 싸버리기 또 싸버리기 오오오오오헤 아 사야말라 잇끔 야 뭘 갖고 싶어 뭘 도와줘 아니 빨갛고 가끔 아 찾았다 어디 지도회 아까 나왔죠? 제 미친 기억요 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어떡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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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가기 전에 저 친구 좀 데려가면 안 될까 케이스야? 안 돼 살았다 나한테 아직 라스트 찬스가 있어 역시 게임 이름이 라스트 라이트인 이유가 있었다 니 대가리에 버려야겠네 주둥이 벌려 이X야 쓰레기 들어오는 게임 나 울어 고양아 도와줘 혹시 우리 사이에 귓이 있는데 얘도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? 사귀 컨트롤 지렸죠? 너 왜 거기 있니? 응 안 되죠? 내가 싸버렸죠? 아니 얘네 몇 마리야 여기 머리띠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야 봐봐 머리띠 내가 찾아왔어 너의 머리띠 요거니? 네 아났다가 얘기했으면 카중샤다요 내 성대가 죽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학생 이X들은 아주 그냥 내가 이런 거 찾아주는데 학생끼만 주고 떠나고 복이라도 주던가 선생님은 뭐하는 거야 저런 애들 있으면 가서 뺨을 날려야지 제발 다 죽어있는 엔딩이길 야 너도 아까부터 나 꼴받게 했어 야 야 무빙 무빙 어때 어때 이거 내가 나중에 또 걸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? 중환자 병실 수술실 아 두 개나 더 찾아야 되네 아 설마 이번엔 이런 귀신이 쫓아오는 거임? 처음부터 킹밖에 안 해 진짜 아... 음 실제는 귀엽네요 약간 파란 감자 같네 게임 공략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어 이것까지만 하고 달려 10초 만에 죽기 공략 완료 10초 만에 죽기 공략 완료 Atks 60초 만에 죽기 so much purple 스물코스몰커스몰커 스몰커스몰커스몰커 스몰커스몰커스몰커 스몰컷스몰커 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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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몰컷스몰커스몰커스몰커 스몰々 tag 아니 스몰컷 너무 안 만들어주신거 아니에요 기쓴들 적당으로 많이 넣어두고 야 이 게임 빨리 깨는 거 알았어 얘들아 그냥 가 말 걸어 얘가 도와달라 할 거 아니야 고구가 필요하다고 저 전문 용어 몰라요 여기다 위로 두 번 올라가서 왼쪽 오른쪽 오케이 와 저렇게 심각하게 한다고? 역시 일본인가? 일본의 그 이쯤에가 엄청 심하대 그걸 이제 알았어 설아야? 고향아 진짜 미안한데 저거 대화할 때 얘 좀 멈춰놓지 거의 나랑 뽀빠할 수준이거든 혹시 미연실인가요? 얘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러다 시간 풀어봐요 한번 더월드 풀어봐요 여기서 혹시 나 죽은 거 아니야? 근데 어 어 어 뒤로 뒤로 이야 어 쟤 멈췄어 잠시만 아де아 gece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익 어 에eld 어 어 어ck 준다나버리기? 오혼 준다나버리기? 우우우우우우우우 ainざ친 운로ml орошо 음 안아줘요 저도 울고 싶어요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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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선생님 아니 이거 저 저 안 움직였다고 아까 그래서 안 움직이셨다 니까요? 제발 제발 제네가 유턴도 할 줄 아는 친구들이었네요 제네가 유턴도 할 줄 아는 친구들이었네요 빨리 도망가 나이스 컷 와 와 진짜 개노무하네 아 여기 닫아놓네 얘들아 여기서 꺼내줘 이러다 죽은거 아니야? 왜 나 끝이야 왜 나 끝이야 나 이제 뭐해 응 애들아 다 찾았어 응 애들아 다 찾았어 응 애들아 다 찾았어 다 찾았어 응 응 응 응 응 응 상층에 영안실이 어디지? 야 얘네 다 죽어 있을 것 같은데 영안실이라면 다 죽어 있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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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 안 나? 다 죽인건가 일부러 빡쳐가지고? 나이스 다 죽인건가 일부러 빡쳐가지고? 나이스 나이스 샷 과장님 나이스 샷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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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드티님 한 명 더 올라갑니다 또 굿샷 또 굿샷이네 지금 감성에 빠져있는데 지금 여운에 빠져있는데 아 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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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잡혔어 어떡해 힘들 пор Đ이소 도가 delicate 착한 일 했는데 착한 일 했는데 착한 일 해서 내보내줬네 아니네 다쳤구나 괴롭힌 애들도 다 죽고 얘도 진정한 친구들이 생겼으니까 엔티티님은 포식했지 나쁜 놈들은 죽었지 주인공은 진정한 친구가 생겼지 이런 삼박자가 다 갇힌 해피엔딩 괜찮은데 재밌게 봤습니다 어? 이해차가 그대로 시작되는데 대사가 좀 바뀌네 오 약간 대자뷰 같은 것도 오고 바로 이해차는 여러분들이 보는 걸로 그러면 후방 다 깨면 좀 그렇죠 다 깼는데 엔딩 똑같으면 나 꼴받아 멋있는 게임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사가지고 하라 해라 이런 것도 있어야지 내가 다 깨버리면 누가 삽니까? 일석이조